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 통계에 관련해가지고 좀 말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본인들의 정책이 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라든가 또는 어떤 자료라든가 보고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본인들 진영이라든가 본인들 정책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확대해석하는 듯한 그리고 좀 편향적인 통계 소개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책이 효과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편향된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좀 편향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식은 이제 진성준 의원 관련된 소식인데 진성준 의원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백분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백분 토론 본방송 내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컷 토론 잘해놓고 끝나고 나서는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성준 의원이 임대차 3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전세가 시가 마르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설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지금 전세가 시가 마르고 있다. 전세값이 4년 뒤에 폭등이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세가 시가 마르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전세가 시가 마르려면은 전세 매물을 다 걷어가고 다 실거주하거나 월세로 돌려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런 현금 부자들은 별로 없으며 임차인이 나갈 때 대부분은 다른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내는데 전세값이 폭등할 거란 얘기는 그렇게 저주라고 있는 것이라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을 전제로 깐 가정일 뿐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진성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금을 돌려줘야지 월세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이없는 주장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우선은 어느 정도 능력이 돼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이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집을 좀 못 사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전세로 또다시 눌러앉는 케이스가 꽤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집을 구해가지고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전세 물량을 찾아서 돌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더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좀 거부하는 이런 풍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하고 반전세로 돌린다던가 또는 어떻게든 이제 돈을 공수를 해가지고 차라리 싼 이자를 본인이 내면서 월세로 돌리는 편이 이득이 되니까 전세 매물을 전부 다 걷어들이고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더욱더 이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진성준 의원은 무조건 이걸 지금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든가 뭐 씨가 마른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가짜뉴스로 판단하는 게 에는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서울의 전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자료로 왜곡해가지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이 자료 역시도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 통계 수치를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왜곡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진성준 의원은 15일날 KBS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해서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원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라는 야당 측의 지적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감정원하고 KB 부동산 통계를 인용했는데 정부의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 반박 근거로 활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성준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조사한 서울 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 8월 3일 0.17%에서 8월 10일날 0.14%로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치를 보더라도 전세 상승률이 7월 27일 0.29%로 상승을 보였다가 8월 3일날 0.21%로 조금 떨어졌다면서 이게 현실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말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동산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 상승률이 0.17% 오르다가 그 다음 주에는 0.14%로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죠. 말 그대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0.17%가 저번주에 올랐고 이번 주에도 0.14%가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번 주에 17만원 올랐는데 이번 주에도 14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돼서 오른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 진성진 의원이 지금 또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한국감정원하고 KB 부동산은 주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 그리고 전세 동향을 발표하는데 진성진 의원이 지금 참고한 자료는 동일하지 않은 기간을 언급을 하면서 주장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그렇죠. 한국감정원은 8월 3일에서 8월 10일을 예로 들었고 KB국민은행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에서 8월 3일을 예로 들었으니까 둘 다 똑같이 8월 3일에서 8월 10일로 예를 들든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7월 27일에서 8월 3일을 예로 들든가 이랬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둘 다 지금 다른 기간을 예로 들어가지고 두 자료가 좀 비교하기가 힘들죠. 같은 기간에 같이 오르고 같은 기간에 같이 떨어지고 이래야지 정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 전혀 다른 기간을 지금 예를 들고 있어가지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진성진 의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취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진성진 의원이 가져온 이 자료를 좀 살펴보면 한국감정원 기간하고 동일하게 KB 부동산 수치를 살펴보면 이 기간에는 KB 쪽의 자료는 전세 가격이 상승 추세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KB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8월 3일 0.21%를 기록을 했다가 8월 10일 날 0.41%로 폭등을 해버립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두 기간의 수치가 다른 것은 표본수와 조사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KB 국민은행은 중기업소를 통해서 실거래가와 호가로 취합을 해가지고 통계를 뽑는 반면에 한국감정원은 사전에 지정한 표본주택을 월 1회만 조사를 해가지고 실거래가와 유사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B 쪽의 이 자료가 시장의 의견을 조금 더 실시간으로 반영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료인 것이죠. 아무튼 이 때문에 진성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주장을 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은 최신 수치로 언급을 하고 KB 부동산 쪽의 통계는 일주일 전에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진성진 의원이 이런 식으로 통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진성진 의원이 정부의 정책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통계를 입맛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진성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KB 쪽의 자료는 전세 가격이 급동한 기간 동안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도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그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KB 쪽의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아예 인용 자체를 안 했으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KB 쪽의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3일까지의 통계는 신뢰가 간다라고 언급을 해놓고 그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뢰하기 어려워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는 것이죠. 그냥 이건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본인들이 그냥 유리한 기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은 한국감정원이고 KB 쪽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거는 인용을 해서 썼다가 그 후에 본인들이 불리한 자료가 나오는 기간은 그냥 이거는 신뢰가 되지 않아가지고 쓰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쪽만 인용을 해가지고 통계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뭐 오히려 현 정권의 그 정책에 대해서 믿음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이 OECD 성장률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뭐 우리가 1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전망은 우리가 37개국 중에서 이 34위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역시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인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진성진 의원 역시도 지금 비슷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자료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입으로만 현 정권의 그 정책이 효과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을 그대로 직시를 하고 국민 정서에 조금 맞는 그런 해법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 게 가장 큰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